내려놓고 사람처럼 좀 살라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좀 살라고 내게 뭐냐? 어? 이제 뭐 무슨 내부 고발자라도 되겠다고? 너 그 잘난 말만 짓거리고 나가면 뭐 우리가 박수라도 쳐줄 줄 알았어? 누가 박수 쳐달래? 당신이 뭐라던 나는 사는 거 하나 없어 이게 너 하나 상하는 걸로 끝내 일이냐고 우리 생각은 안 해? 세준형은? 기아는? 다들 죽기보다 다니기 싫은 회사 식구들 먹여살리겠다고 억지로 붙어있는 거 모르냐고 착각하지 마 네가 무슨 짓을 하고 나가도 결국 깨지고 해지는 건 우리지 여기 매일한국엔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 매일 한국 언론사야 언론사에서 어떻게 자기 식구 죽음까지 팔아가면서 돈을 버냐고 언론사도 회사야 회사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고 회사가 돈을 벌어야 월급을 받고 월급을 받아야 일을 할 거 아니야 그 인턴 말이 맞아 밥은 팬보다 강해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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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럽시다 그럽시다, 그럽시다 선배님 밥이 선이고 팬이 악이지요? 멍청하고 어리석은 놈한테는 입 쳐닫고 침묵하는 게 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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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곧 지혜고요 그쵸? 이 새끼 진짜 반두자 기하 말 틀린 거 하나 없네 이럴 거 같으면 차라리 죽은 사람처럼 살던 어제가 훨씬 날 뻔했어 그래서 여러분 loopsituation 좀 왜냐면 많이 이럴 거 같고 11 sec 그래서 그래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